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대 나라가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애국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자신들을 선민으로 택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가난 땅은 황폐하게 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비참한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고 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다시 소생할 가능성 다시 회복할 기미가 전혀 없는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받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데리고 환상 가운데 어떤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 시체가 썩어서 해골과 그 마른 뼉다귀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고 그 골짜기에 가득한 그런 아주 참혹하고 그런 흉측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에서 죽어서 이렇게 마른 뼉다귀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그 뼈들을 바라볼 때 지금 사람이 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썩어서 다 해골이 되고 마른 뼉다귀가 되었는데 이것은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을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이 마른 뼈들이 다닥다닥 들어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안에 생명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들을 향하여서 태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동서남북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더니 그 죽어있는 그 이제 뼈가 들어맞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으나 아직 생명이 없는 그 시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에게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 골짜기에 죽은 자들 그 시체들 해골과 마른 뼈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꿈과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미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시 살아날 아무런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다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죄와 허물로 겉으로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이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죽은 자와 방불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가정은 이미 꿈과 소망을 상실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이미 망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사업 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교회 안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고 형식과 그리고 어떤 모양만 남아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런 정말 생명력 없는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꿈과 소망을 상실한 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살고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죄 허물로 죽은 영혼이 소망 없는 가정이 망한 사업이 병든 육신이 죽어있는 교회가 그리고 꿈과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나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망권세를 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영접하면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병든 육신이 내 무너져버린 삶이 그리고 죽은 자와 방불한 내가 다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게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지치하고 있는 가운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말입니다. 부활 때 장차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할 것을 장차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살리라.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장차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활만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면 안됩니다.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있는 가정이 내 영혼이 내 병든 육신이 내 삶에서도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부활이오 생명되시고 만병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들어가면 그 집에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되던 사업이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 사업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빈 배와 빈 그물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군대 귀신에게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야면서 그런 악한 영에 붙들려 살던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이나 결혼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에 모시면 우리 가정이 다시 꿈과 소망이 없는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육신에도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로 말명하 다시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고 싶다면 우리는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두 번째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살리실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그분이 나의 영혼을 살려주실 거라고 내 병든 육신을 죽어가는 내 몸을 살려주실 거라고 믿어야지 안 믿으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다시 살리시고 일으킬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망한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 있느냐 하시니 여기 보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이 송장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 말은 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네가 믿으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죽은 것을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이 살리실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누가 보금 8장 49절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회당장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학교와 같기도 하고 오늘날 에베단과 같은 성전은 이제 딱 에루살렘에 한 군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하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 난 사람에게 무남동력 외동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열두 살 먹었는데 시름시름 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재산도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해져서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와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라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지고 이 여인이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 사건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는데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죽었으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걸 들으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가슴이 철렁하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네 딸이 살아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래야만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살아내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다고 여러분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부활의 생명되신 예수로 말며마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나사를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1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75세일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 아내에게 이제 아들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쯤 지나니까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지금 뭐 75세까지 85세까지 생리하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좀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 때니까 한 170세 이 정도 살 때니까 그런데 생리가 끊어지고 나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이미 생식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라도 이미 그런 여성으로서의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 이제 아이 가질 수 없어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죽은 그 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사라의 죽은 태를 다시 살려서 이상 웃음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 가정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라의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제 암 말기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마 길게 살면 1년 정도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몸은 살았으나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에스드겔이 봤던 골짜기의 마른 뼈 죽은 뼈 이미 송장이 되고 그걸 썩어서 해골이 되고 마를라 비틀어진 그 뼈 따기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몸을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여러분의 그 소망 없는 가정을 여러분의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기업을 부하려 생명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다고 살려주실 수 있다고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야 했느냐 네가 믿으면 살아난 것을 보리라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네요. 부하려 생명되신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다시 살리신다고 믿으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요. 그런데 육은 살릴 수가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느 때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까? 죽어있는 것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던 것들이 어느 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의 37장 4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이 에스겔의 말씀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걸 대언이라고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아 들으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갈류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이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리한 우리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병든 육신도 내 죽은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애쓰골 골짜기 마른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어떤 젊은 부부인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죽어요. 30대. 어느 날 여러분 40대 아내가 갑자기 죽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가서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어떻게 위로해 줄 말이 없어요. 정말 제가 제일 목사되어 가지고 처음 후회했던 게 있어요. 한 번. 이 남편이 저보다 한 살 적은 사람인데 그때 30대 중반인데 아이를 셋 나누고 직장인 대학교에서 돼 가지고 잘 나가는 그런 때인데 뇌출혈로 이렇게 해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3일 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뭐라고 그 부인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 이 목사가 돼 가지고 그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말로서는 위로할 수 없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읽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슬픔 가운데 있는 그에게 위로를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소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서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힘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난 데는 보면 항상 눈물의 기도와 간구와 탄원이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서 그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로 말며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희석이야가 병들어 죽어가게 되었는데 그 본인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어서 주님이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순애녀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어머니의 간구와 탄원으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보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것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마른 뼈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연하라 생기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주여호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래요 그럼 생기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주여호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대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고 살아나서 아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고 살아나서 여러분 이 생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모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다겠죠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생기는 뭐냐 그럼 여기 원어에 루하으라게 가지고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에스겔에게 대연하라고 했습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고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메마른 영혼이 다시 소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소망 없는 가정에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은 교회가 형식화된 화석화된 교회가 다시 생명력 있는 교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오순절날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환상과 꿈 꿈과 이상이 언제 우리에게 생겨난다고요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새로운 꿈과 그리고 비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병든 육신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며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그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며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암병이 걸리셨으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죽을 병이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며마 전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그의 영으로 말며마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며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며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며마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면 성령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병든 육신을 살리고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없는 오랫동안 형식과 전통에 빠져서 그런 화석화된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그의 영으로 말며마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죽어가는 몸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여기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났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도 어떻게 임했습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이 임하면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가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 에스골 골짜기에 에스계리 그 환상 가운데 본 골짜기에도 생기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여러분 믿을 때 그리고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로 말며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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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